고마워 Because I thought I was so happy 왜 왜 또 뭔데? 요새 찬성이 어때? 뭐가? 너 한수진 스토리 봤어? 한수진? 왜 그러는데? 내 스토리에서 찬성이 목소리 들었어 찬성이 의심돼? 아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대화를 해보는 건 어때?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근데 아까부터 네 뒤 대각선 야 야 확 돌아보지 말고 안 하냐? 우리 반일걸? 가자 가자 응 도망갔네 야 뇌물 그때 같이 있던 남자의 남친이야? 누구? 그 왜 벤치에 같이 앉아있던 아 아니 오케이 남사친 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개인스타 있어? 인스타? 인스타 잠시만 잠시만 응 여기 리버 마운틴? 이름이 강산이야 오 이름부터 졸라 잘생겼다 찾았어? 응 근데 왜 이렇게 너 스타일이야? 아니 기억이 졸라 잘생겼잖아 됐어 그러면 어이 이거 잘 나왔다 드디어 오븐 여름 뇌 이름덕 뇌 뇌 뇌 감사합니다.